영상 같이 봐주세요 네 오른쪽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짧게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먼저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일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또 올투게더 아시아가 기부문화잖아요 좋은 일에 앞장서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뭐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 아니면 나는 이런 걸 하고 싶다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씨부터 네 올투게더 아시아 오늘 좋은 행사에 초대받아서 너무 기쁘고요 기부문화라는 것은 마음에서 먼저 우러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저런 가수이기 때문에 노래로 기부하는 마음으로 갖고 세계적으로 알려주시는 훌륭한 가수가 되도록 열심히 노래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가수 김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투게더 아시아 문화와 예술 함께하는 이런 좋은 취지의 무대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물질적으로만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가수기 때문에 재능을 봉사하게 돼서 너무나 좋고 앞으로도 방송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봉사 좋은 취지의 봉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홍시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투게더 아시아에 참가하게 돼서 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많이 많이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목소리만으로도 재능기부라고 들릴 정도로 노래를 잘 부르시는 우리 트로트 3인방이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참 다음 가수분들을 모시려고 해요 일단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자 저희가